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멋진 공부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뉴욕스닥엑스체인지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코리아펀드 영문명 k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kf 주식은 1986년도 전세계 투자자들의 로망이었죠. 1986년도에 한참 학생들을 데모할 때고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88년도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코리아펀드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 한 24불 정도 하는데 이것이 오늘은 스탠바인슈타인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코리아펀드를 좀 관심있게 보시면은 나중에 뭐 주식을 하시건 주식을 하시건 코인을 하시건 이 차트를 공부해 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코리아펀드는 198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투자신탁인가 그때 당시에 해서 코리아펀드를 만들어 갖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종목코드는 kf죠. 지금은 뭐 많이 내려서 최근에 반등해서 24불 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펀드 회사죠. 한국펀드인데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먼저 이제 지금 이게 1984년도에 상장해서 코리아펀드의 가격입니다. 한때 320불 330불 갔는데 지금 10분의 1터막 나 있죠.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20불 뭐 밑에까지 최근에 오는 것 같더니 그래도 다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게 이런거죠. 요 단계 요게 이제 지금 4단계 끝나고 1단계를 지금 1단계를 십몇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용서 좀 치게 되면 오늘 엄청난데요. 기초지역이 넓어야 된다라는게 오늘 공부 테마에요. 179페이지인데 기초지역이 지금 10년째 지금 기초지역이 이렇게 넓잖아요. 언젠가 한번 이게 정말로 뭐 10배 이상 오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자세히 이제 최근 걸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4단계로 2021년 7월달에 이제 4단계 들어와서 2021년에 먼저 떨어져서 지금 4단계 1단계를 다시 지금 준비하는 요런 단계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24불 20불 밑으로 잠깐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 지지선을 지켜주는 거죠. 우리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 코리아 펀드가 나옵니다. 기초지역이 넓어야 한다. 분석가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이 있다. 기초지역이 넓을수록 상승세가 더 커진다. 혹은 상승세가 클수록 하락세도 더 커진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이다. 크게 상승할 요건을 다 갖춘 주식이라면 크게 상승할 요건을 다 갖춘 주식이라면 1단계 기초지역이 1단계 기초지역에 비록 머무는 기간이 짧다 해도 훌륭한 수익을 거두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1단계 지금 진입하는데 이게 뭐 거래량하고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거래량도 많이 늘었으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되면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기초지역이 이렇게 넓은 것을 찾는 게 좋다. 기초지역이 넓을수록 즉 기초지역에 머문 시간이 길수록 상승세도 오래가기 때문이다. 큰 집을 세우려면 튼튼한 토대가 필요한 것처럼 기초지역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마 누구나 쉽게 납득이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맞는 말이다. 기초지역이 크다라는 것은 1단계에서 소많은 사람들이 거래했다는 뜻이다. 지금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진 십몇 년 동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서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뭐 다 털을 사람 털고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래했다는 뜻이다. 급락한 주식을 사들였다가 오르지 않자 도중에 저가로 팔아버린 사람도 많을 것이다. 코리아 펀드가 이제 2007년도 부터 막 떨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다 팔아 치우고 이런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앞으로 나타날 저항이 미리 줄어든 셈이다. 이런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들이 이제 다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팍팍팍팍 지금 내려올 때도 앞으로 나타날 저항이 미리 줄어든 셈이다. 트레이딩 범위 내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많은 잠재적인 매도자들은 지겨움을 참지 못해서 미리 떠났다. 대신 새로 주식을 사들인 사람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주식이 상승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예를 보자. 1986년 아메리칸 베릭 리소스 ABX 주식은 1986년 초 4달러 부근에서 여기 4달러 부근에서 저항선을 돌파했다. 기초 지역이 넓죠. 1단계 쭉 넓죠. 4달러 부근에서 저항선을 돌파한 후 15개월간 400포인트 이상 올랐다. 그렇죠? 20이 넘어갔으니까 15개월 동안 400포인트 이상을 올랐다. 400% 이상, 4배 이상 올랐다. 이 주식은 앞에서 강조했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저항선 위로 오르기 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초 지역을 형성했고 돌파할 때 거래량도 대단했고 돌파 몇 주 전부터 이미 돌파 몇 주 전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고 또 가까이의 저항도 없었고 RS 선도 돌파 때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했다. RS 영역도 진입했다. 이와 똑같은 완벽한 조합은 1986년 코리아 펀드다. 코리아 펀드에서도 장기간에 걸쳐서 기초 지역이 이렇게 84년도에 상장을 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기초 지역이 84, 85, 86 맨날 데모하고 한국 시끄러울 때 거든요. 그 다음에 막 데모가 더 극심해진 게 이제 86, 87, 88, 86, 87인데 나라는 막 엉망이었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식은 오르고 있었고 산업은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는 뭐 그럴 때죠. 이게 전두환 대통령 막 그때 82년도에 우리가 바덴바덴 올림픽 정하고 막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돈의 흐름을 냉정하게 봐야지 신문이나 방송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도 코리아 펀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올랐었거든요. 그때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 기초 지역이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18달러에서 저항선 위로 올라갔는데 야 지금이 24불이니까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갔다라는 소리네요. 많이 떨어져서 여기서 여기서 18달러 위에서 저항선 위로 상승을 했는데 이때 주식은 대단한 상승세를 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뒤 1년 반 사이 주가는 86달러까지 올라갔다. 86달러까지 올라갔다. 실로 엄청난 상승세를 과시했다. 다섯 배 여섯 배 일어난 거죠. 늘어난 거래량부터 한국을 알아본 투자자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늘어난 거래량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RS선, RS선과 근처에 저항이 전혀 없었죠. 여기서 저항이 없었던 것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코리아 펀드는 완벽했다.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욕망을 절제하고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유망 종목 패턴을 제때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좋은 패턴과 함께 할수록 승률은 높아지고 수익이 커진다는 것도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20달러 하던 게 86달러를 86달러까지 올라와서 이게 샘플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그때 당시 세계 1위였죠.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이 단계 그랬는데 여기서 86달러에서 내려오다가 한국이 막 올림픽 하고 이럴 때 또 이게 여기서 여기서 더 올라서 여기서 두 배 이상 올랐어요. 89년도에 뭐 막 이렇게 뭐 노태우 대통령 되고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해서 반대매매가 있었었거든요. 한국 반대매매가 있어서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갔고 이런 분위기는 1990년도 89년도 말까지 사실 노태우 대통령 때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자본자유화 이런 게 있으면서 요 무렵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자유화 하면서 외국에 한테 우리 종목을 조금 조금씩 이제 허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IMF 때 여기까지 IMF 때도 코리아 펀드는 그렇게 지금 지금보다도 높았어요. IMF 때 구조조정 하고 난 다음에 IMF 때도 이렇게 해서 계속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만 보고서 무엇을 정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IMF 이후부터 이제 뭐 나라가 어쩌니 저쩌니 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IT가 생기고 난리가 나도 코리아 펀드는 이때 40불에서 320불까지 8배나 올랐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중래 사내 중래 사내 하는데 이때 8배나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시장을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차트는 그냥 그림표가 아니다. 시장의 맥박을 읽어내는 건강 진단표다. 그래서 마침 이 스탠바인스타인이 한국의 코리아 펀드 이거 제가 이제 제가 뭐 중권에서 근무하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런 걸 기억하고 이제 그런 것이 지금 기초지역이 넓을수록 좋다. 샘플로 들어와서 하는데 이 이 공분을 차근차근 부자 부자가 되는 법 정말 이건 상식이고요. 정말 상식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상식이 없잖아요. 전문 지식은 많은데 상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빤빤이 당하는 거거든요. 정말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공부하시는 분들 또 파이코인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잘 공부해 두시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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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